모르는 게 야, 아는 게 힘. 저는 모르는 게 야! 저는 둘 중에 뭘 골라야 하는 거야? 둘 중에 힘든 건가? 아니면 더 할 수 있는 건가? 둘 중에 해야 된다면? 형이 해야 된다면? 해야 된다면? 그런 식이 나아. 나는 깨어. 어? 석한 밤 잘 돼. 난 못 깨. 석한은 밤 새면서 뭘 먹게 하지 마. 찜과 후라이? 그냥 근데 형, 약간 밥 맛있게 먹으려면 찜에 비벼 먹는 게 맛있어. 아니 찜도 좋고, 후라이도 맛있어. 그럼 후라이 해야겠습니다. 밥이지. 밥이지. 면이지. 빨리 가라앉는다. 뭐 해야지? 버스? 이게 기다리는 버스가 계속 안 오는 거? 연희 형 그냥 지하철 타. 그런지요? 지하철 타고, 그렇죠? 다행복사. 평생 염색, 평생 흑발. 저는 흑발. 흑발인데, 흑발. 나도 평생 흑발. 요즘은 사와이. 에휴, 뭐야 사와이 안 돼. 민초로 다 맛있어. 라면은 국물이지. 라면은 볶은 것도 맛있긴 한데. 둘 다. 짜파게티 대. 짜파게티 안 먹는다고. 짜파게티 대 열란다. 비빔면 안 먹는다고. 아 그러네, 비빔면이구나. 그래도 비빔면 그때 그렇게 만든 거야? 비빔면 따뜻하게 만들려도. 국물. 그렇지, 국물. 그렇지, 국물. 모르는 개 산책. 모르는 개 산책? 모르는 개가 만약에 사자야. 모르는 개가 사자라고? 사자가 아닌 개 말이야. 도배료만. 도배료만. 도사견 이런 거. 아니, 김동환이 형. 그래도 산책을 좋아하니까. 개 산책. 야, 너 도사견 없이 물려왔어. 물릴 수 있는 마음 없어. 나만의 비밀 마음 없어. 뽐낼 수 있는 마음 없어. 뽐낼 수 있는 마음 없어. 형 뽐내면 힘들다, 나중에. 마블로 가야 돼. 어벤져스로 가야 돼. 너무 좋은데? 아. 말 싸우. 형, 마리랑 싸워도 이길 수 있어? 마리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. 마리랑 나랑 싸워야 돼? 어, 그럼 말 싸우지 않지. 끝. 끝. 끝.